사세보역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미우라정에 있는 큐슈여객철도 마스우라철도의 역이다. 나가사키현 북부의 주요 도시인 사세보시의 중심역이며 jr 큐슈의 사세보선과 마스우라철도의 니시큐슈선 두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다. 니시큐슈선은 한때의 마스우라선으로 국철 jr 큐슈가 관할하고 있었지만 1988년 4월 1일에 마스우라선은 마스우라철도로 전환되어 노선명도 니시큐슈선이 되었다. 동시에 이 역은 jr 그룹 내 최서단의 역이 되었다. 사세보시는 인구에서는 나가사키 현 제2위 자치체이지만 이 역의 이용자수는 나가사키역 이사하야역에 이어 현내에서는 3위가 되고 있다. jr 사세보선과 마스우라철도 니시큐슈선 쌍방의 종점이며 양노선 모든 열차가 당역시발 종점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마스우라철도의 열차가 1왕복만 니시큐슈선으로부터 jr 사세보선의 직통에 하이키역까지 운행하고 있다. 또 하이키역을 기점으로 하는 오무라선의 열차도 대부분이 당역시발 종점이 되어 이용가능하다. jr 마스우라철도의 양회사 일체의 고가역사이며 고가하부는 역사중앙광장이 되어 있다. 국도 측은 동쪽 출입구 사세보앙 측은 미나토구 측가 되고 있어 동쪽 출입구 측 왼쪽이 jr 큐슈의 역 오른쪽이 마스우라철도의 역이 되고 있다. jr 큐슈 마스우라철도 둘 다 직영역으로 자동매표기를 갖추고 있다. jr 큐슈의 창구는 고가하부에 있어 녹색 창구 자동개찰기를 갖추고 있다. jr 또한 마스우라철도는 2역을 포함해 자동개찰기는 일절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2역은 규슈지방 최서단의 자동개찰기 설치역이 된다. 마스우라철도의 창구는 고가부에 있어 창구 옆에 자동매표기가 있지만 창구의 영업시간 외에는 매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마스우라철도는 종일 차내 정산으로 승차시에는 정리권을 취해 하차시에는 운임 또는 표와 교환의 정산 증명서를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부터 받는다. 또 마스우라철도에서는 나가사키 스마트카드가 이용 가능하지만 역군의 대응기기는 없고 차내의 카드리더에게 접촉하는 것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중앙광장 내에는 키오스크나 회미리마트 등의 매점 사세보 관광정보센터 등이 있다. 동쪽 출입구 측에는 사세보 버거 가게인 로그킷도 있다. JR큐슈는 섬식승강장 3면 6선 마스우라철도는 섬식승강장 1면 2선을 가지고 있어 모두 동쪽 출입구 측으로부터 미나토구치 측을 향해 1번 승강장 물결표 6번 승강장 또는 2번 승강장까지 부번되고 있다. JR큐슈의 승강장은 개찰구에서 계속되는 연락통로로 각각 연결되고 있으며 마스우라철도의 승강장에는 중앙광장으로부터 직접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 의해서 왕래한다. JR큐슈의 승강장에는 각각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다. JR2번 승강장과 마스우라철도의 승강장은 일체로 되어 있어 경계부의 마스우라 철도 관리에 연락 개찰이 있다. JR2번 승강장은 사세보선과 니시큐슈 선의 직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통열차는 이곳을 사용한다. 완전하게 고가화된 2001년 이후 승강장은 다음과 같이 이용되고 있지만 당시는 미돌이 가 2역에서 1시간 가까이 체류하는 다이어였기 때문에 JR34번 승강장에서 발차하는 보통 쾌속열차는 미돌이 위상행 최종열차가 발차하고 나서의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2011년 3월 위 다이어 개정으로 미돌이 위체류 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평시에 3,4번 승강장을 사용하는 보통 쾌속도 약간 설정되었지만 기본적인 승강장의 용도는 변함없다. 또 열차 개수에 비해 승강장이 많기 때문에 6번 승강장에서 발차하는 열차는 아침 저녁에 합계 3개만으로 임시열차가 운행되는 경우는 6번 승강장을 유치선으로 하는 일이 있다. 미돌이는 2역 발차 시점에서는 좌석의 방향이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정차역인 하이키역에서 진행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동쪽 출입구 상공에서 본 사세보역 미나토구치 역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